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허경환, 허경환 한번 가볼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레이, 그레이. 남자들은 그레이로 쓰니까. 그레이? Can I try? 형완이 형한테? 다닐로바 형이. 아, 진윤 씨 질투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기려고 하면 안 돼. 아, 좋겠다. 오, 좋아. 나 눌동자 그리는 줄 알았어. 저도 이렇게 하면. 나 눈동자 그리는 줄 알았어. 아니. 안 되는 거야. 아니, 일단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 다 하고 봐. 반대쪽 다 하고 봐. 너무 잘 돼서 못해, 너무 잘 돼서 못해. 자, 자, 자. 이니까 좀 이상하게 나. 너무 그리웠다. 아, 너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재밌는 거네, 이게 아이템이. 이게 재밌는 거네, 이게 아이템이. 아이, 아이, 키, 유. 아이, 키, 유. 아이, 키, 유. 아이, 키 아니에요. 아, 웃겨. 아니, 이거 너무 벗어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근데 진짜 아까 이렇게. 재밌네. 좀 이렇게 하실 줄 아는 사람이 하면은. 그렇구나.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죠? 안절리 나 있을 때 되게 좋았는데. 아, 가격이 많아. 다섯 가지. 아, 여하. 아니, 그러다. 네, 다섯 가지. 이리 와. 아이템이. 둘 다섯 가지. 그러면 되게 사람. 아니, 그 사람.